자 리듬에 맞춰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현재 시국의 골고루에 있는 훈련사는 저 번째 훈련사로서 박수 5년 연대 훈련사 이분의 훈련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초로 독댄스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견종은 잼 맥셀테리어고 가장 많은 영웅은 이치입니다. 지금 뒤로 오면서 바랭타인 통과는 손령관 댄스를 접목하는 독댄스가 되겠습니다. 두 번을 흘렀습니다. 관련된 훈련과 댄스는 정확한 눈이 되겠습니다. 이제부터 훈련하면 충전을 받으면 상당한 시간 행동화 결의 후회에 직접 맞아야 됩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견종을 타고서 기다려 돌려주겠습니다. 여러분 이런 결정료가 올 때는 박수가 필요하겠습니다. 네 촬영해서 여러분 바우치하고 강아지가 소수합니다. 지금 훈련을 배우고 있는 정원재 훈련사는 한월의 경제 훈련사 훈련에 서서 훈련사입니다. 동물관사가 보니까 훈련 학교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훈련사가 되겠습니다. 네 다리 위 올라갑니다. 발이 올라가서 조심히 안 넘어서 복근도 네 네 아주 잘했습니다. 네 여러분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Congratulations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